제가 미리 살짝 부분 도색을 한거 준비했어요. 이거를 똑같이 은빈님이 발 다른 한쪽을 만드셔야 되는거 오늘. 제가 이거랑 똑같이? 응. 집에서 할 수 있을정도. 그게 오늘 우리의 모토에요. 밥 아저씨냐고. 아 밥 아저씨. 어 밥. 그린님의 밥 아저씨가 있다면 건프라에는 이 박사님이 있는걸로.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네. 엄청나게 쉬워요. 그냥 이 다리를. 네. 엄마. 엄마야. 내가 봤을 때 이 박사님 손이. 볼란이 시점 만장 안삭니다. 이 박사님 손이. 이 박사님 손이. 모두를 부러트리는거야. 내가 살짝 끼워놔더라구요. 아냐아냐아냐. 이건 내꺼가 문제가 아니었던걸로. 살짝 끼워놔더라구요 살짝. 이거는 사야하대 이거 봐봐. 이 박사님 안대점실건데. 살짝 끼워놔더라구요 살짝. 파괴신이야. 이 바깥쪽면이 부품을 향하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하 오케이. 비싼 리퍼를 막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쓰면 이렇게 부러져요. 그렇죠. 막 쓰면 부러져요. 이게 굉장히 날이 얇단 말이야. 네 이렇게 부러져요. 아 날이 얇기 때문에. 자르실 때 굉장히 천천히 잘라구요. 그러니까 딸깍이 아니라. 그러면은 하얗게 남는게 거의 안남아요. 어 나랑 자르는게 틀린데? 아 어머 어떻게 이렇게 안남지? 천천히 잘라. 천천히. 더니어가 반짝반짝하는데요. 이게 그냥 회색인데 제가 이렇게 칠한거거든요. 은비님이랑 같이 하려고. 이거를 한번 칠하는걸 보고. 말려놓고. 다 갖고왔어요 집게랑. 다 갖고왔으니까 말려놓고. 다음 조리도 하죠. 어깨도 귀여워. 자 일단 이 친구를 도색을 하는데. 손으로 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안보일만한데. 악어집게라고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이거. 악어집게 생긴게 약간 악어같이 생겼다고? 집어서 우리가 도색을 할거에요. 아버지께 마지막. 어머님 은자하자면 이실다고 하셨어. 아버지께 아니라. 어머님 은자하자면 이실다고 하셨어. 악어집게. 악어집게. 도룰은 이렇게 잘 흔들어 주셔야 되요. 틀하기 전에. 쉐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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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킷. 이렇게 쉐킷 쉐킷을 잘 해주셔야 되고. 이게 약간 진한 회색이거든요. 저원 그레이라고. 네. 에나멜입니다 에나멜. 오 에나멜. 아. 이런 느낌이죠. 아. 이 회색도 같은 회색이 아니라 다른 느낌의 회색으로. 와우. 이렇게. 이걸 네일아트로 보시면 정말 쉽게 접근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치 그치 그치. 여자들 입스틱 색깔 다르듯이. 그치 그치. 화장하듯이 생각하시면 돼요. 내 건담에 화장을 해준다. 입술톤이 칙칙하면 안 이쁘니까. 난 화사하게 하고 싶어. 우리는 금색금색을 그렇게 칠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팔레트네요. 종이 팔레트. 종이 팔레트. 저는 주로 쓰는데 이것도 약간 저도 좋은 게. 보통 보면 새로 된 일회용 팔레트 말고 그냥 씻어서 써야 되는 걸 많이 쓰세요. 근데 종이 팔레트를 쓰면 쓰고 찢어서 버려버리는 거죠. 종이 팔레트 쓰시면 상당히 편합니다. 저도 이제 미술하고 그러면 남종대학교 미술전공원에서 종이 팔레트는 진짜 좋더라고요. 짱짱. 짱짱. 아니 뭐 식이 귀찮고 이럴 때 있잖아. 최고죠. 맞아 맞아. 그러면 이런 붓들은 건담용 전용 붓인가요? 아 아니에요. 이거는 미술용 붓이요. 아 미술용 붓. 미술용 붓. 그냥 아무거나 싼 거 쓰시면 돼요. 어차피 신나 했으면 수명이 짧아요. 붓이 많이 자주 갈라진다거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짠 거를 차라리 여러 개 그냥 돌려가서 쓰는 게 훨씬 이득이랄까? 아크릴 전용이에요? 아니면 유화전용? 어떤 붓을 사야 돼요? 전혀 상관없어요. 아크릴 저희도 아크릴을 쓰는데 아크릴용 에라멜용을 구분해서 쓰진 않아요. 아 구분해서 쓰진 않아요? 네 똑같아요. 어키도키. 그다음에 예쁘게 찍어서 중요한 게 이 상태로 그대로 찍으면 난리나겠죠? 팔레트에 펴주세요. 다 잘나가네. 어우 신나 냄새. 이거 왜 맡아? 어? 페인트 냄새. 그냥 칠해주시면 돼요. 터치하듯? 네. 다 칠해지잖아요. 이거를 전체를 한번 칠해볼까요? 제가 칠해볼까요?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얇게 펴서 칠하신다고 생각하신대요. 붓자국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레클루스님.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나도 마르면서 펴지거나 아니면 만약에 붓자국이 많이 났다 그러면 완전 말리고 한 번 더 칠하면 좀 많이 없어져요. 처음에 붓자국 났다고 계속 하다보면 마르면서 붓자국이 더 나. 마르면서 붓자국이 더 나니까 아예 그냥 냅둬 버리세요. 그리고 말리고 한 번 더 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게 훨씬 중요하죠. 차라리. 근데 얘는 어두운 색이라서 한 번에 끝날 거 아마. 근데 얘는 지금 제가 초본데도 붓자국이 많이 보이진 않는데요? 벌써 붓자국 없네. 보여주세요. 이건 좀 어두운 색이어서 그런가봐요 형님들. 붓자국 없이 되게 매끈하게 깔끔하게 잘 됐어요. 하나에 가있고 다음에 은색칠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거 은색칠 할 건데. 이거 아까 뭐냐고 이제 밖에서 들으니까 뭐라고 했죠? 혜파리? 혜초. 혜초? 이 까슬까슬한 수세미 같은 게 있어서 붓자국이 잘 닦이는 거예요. 나는 약간 미국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의료용 대마초 의료용 대마초 몰래 숨겨 갖고 다니는 통 있잖아. 그런 사람 아닙니다. 뭔지 알지? 미국 드라마를 보면 의료용 대마초 몰래 숨겨 갖고 다니는 뭔가 그거 뭔지 알지? 아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전혀 그런 거에 연관이 없으실 분으로 보이시지만 느낌적인 느낌이 그거 있잖아. 오케이 잘했어. 그리고 은색이 그리고 더. 대꾸도 안 해줘. 이상한 헛소리 하니까 대꾸도 안 해줘. 다음으로 빨리 넘어가요. 네네네. 진짜 반짝반짝. 근데 얘는 그렇게 반짝하네요. 오늘은 캐시멜 반짝이야. 세기를 갖고 왔는데 얘는 맛보기 반짝. 이요. 안 나 안 나. 이거 비싸고 안 나. 생각보다 안 나. 우와. 그래서 여러분이 은색, 금색을 잘 하셔야 돼요 진짜. 우와. 너무 예쁜데? 오 너무 예뻐요. 아니 진짜 너무 예뻐요 형님들. 진짜 너무 예뻐요. 아니 이거 진짜 이거는 어떻게 말해야 되지? 우리 여자분들은 좀 우울하면 내일 밖으로 가거든요. 그냥 이 여기 색깔을 칠해서 기분 전환이 된 느낌? 응. 우와 너무 예쁘다. 저한테 도색을 추천해 주셨던 몇 분이 계신데 항상 뭐 이거로 나는 아 도색은 난 못 하겠다 왜냐면 스프레이라서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서는 절대 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그렇지만은 안 booth죠. 우선 저는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 색이 너무 예뻐요. 다음 보여드릴 마 konserv правда? 응. 이거는 조금 은비님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해요. 왜? 너무 놀랄 수 있어. 뭐가? 너무 멋있어. 일단 은비님이 29번, 31번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 땅땅 쏘고 이거 막 하고 해주세요. 바보 1234님, 1234님 싸이코기 감사합니다. 챔피언! 우리 바보 1234님 챔피언! 챔피언! 사랑합니다, 싸이코기! 사랑합니다. 제가 싸이코거든요. 그래서 싸이코기를 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놀래 준비하시고. 아까 전에 싸인 받았던 팬 아니에요? 아니요, 딴 팬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까 전에 싸인 받았던 팬이랑 똑같은데? 그거 아니라니까. 그거 이거예요. 네임 팬이에요, 그거는. 이게 지금 네임 팬이잖아. 아닌가? 크롬 마커펜. 크롬 마커펜. 크롬 마커펜. 네. 자, 아까 지금 일단 이 색깔을 잘 봐주시고. 네,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원래 이런 색깔이었다. 네, 네. 많은 걸 봐주시고. 일단 칠하세요. 뭐야? 일단 칠하고 보여드려. 이거는 칠하고 보여드리면 돼. 뭐야? 세워서 빡빡 문질러도 돼. 과감하게. 막 해도 돼. 우와. 그냥 막 해도 돼, 이거는. 이거 뭐야? 이거 약간 갓 아이템이 있어. 진짜 띵 아이템이야. 이거 띵은 뭐라고 해야 돼? 요즘 말로 뭐라고 해야 돼? 아니 이거 미쳤다. 진짜 이거야 형님들. 아 이거는 진짜 내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 봐. 거울이 돼버렸어, 얘가. 빛나는 거 보여? 눈부셔서 보지를 못해, 근데. 그냥 은박질을 그냥 한순간에 둘러버렸어. 금속으로 바뀌었어, 이게. 네알 금속이야. 아니 이 펜 뭐야? 그냥 키트가 이렇게 나온 것 같아. 그냥 이게 원래 은색 반짝이로 나온 애야. 그치. 그런 느낌이지. 네. 단점은. 네네네. 하루 정도 말리셔야 돼요. 아 하루? 저는 사실 건조기가 있어요. 작업시대. 아. 제가 그냥 쿡쿡 식기 건조기를 그냥 건조기를 쓰는데. 네네네. 거기는 한 30분 정도면 괜찮지만 얘는 약간 하루 정도 말려야 되는 게 단점이긴 한데 이거 그냥 미리 칠해놓고 하루 말리는 거 다음날 조립하면 되지. 이박사 언니 나 건조기 사러 갈 것 같아 지금. 건조기 되게 싸요. 고객님 잠깐 기다리세요. 어머나. 주문이 많이 밀렸는데 건조기. 네네네네. 4만원대면 구매하시거든요. 진짜로? 네. 쿡쿡 식기 건조기. 아. 사고 많아 지금 난리 났어. 아 다당기하러 오신거야. 강의하러 오신거야. 물품 빨려 오신거 아니야? 제가 약을 조금 잘 빨아요. 약을 조금 잘 빨아요. 오. 이게. 나온지 얼마 안 됐어 생각보다. 이게요? 응. 적어도 리뷰하면서 깜짝 놀라서. 어머 어머 어머. 이거는 가격대는 조금 있긴 해요. 한 만원 정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오랬을 것 같은데. 오랬어요. 그 정도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야. 이거 진짜 나한테 너무 필요한 잇잇 아이템이다 진짜. 꿀이죠 이거는. 이건 진짜 너무 좋다. 너무 좋지. 이건 색은 다양하게 있나요? 아 얘는 그냥 크롬색 밖에 없어. 아 은색할 때. 은색할 때. 은색할 때. 은색할 때만. 은미니까.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은. 네네. 요거를 말릴 동안. 네. 아 우리 그거 할까? 이거를 안 말리면 조립을 못하니까. 어. 그치 말려야지 말려야지. 말리면은. 오늘 근데 조립이 많이는 못할 것 같은 느낌이고. 오늘은 조립이 목적이 아닌. 어. 도색과. 먹선이기 때문에. 전혀 뭐. 먹선도 약간. 라스트 턴으로 돌려야 돼요. 우리가. 갈 길이 굉장히 먼게. 제가. 사실 뭐. 여러 번 나오려고 이런 얘기 드리는 건 아닌데. 조립만 하는 것보다. 와. 조금씩 만지면은. 대박이다. 구두잼이 아닐까. 제가 이거 오늘 가르쳐 드렸으니까. 야. 이건 진짜 대박이다. 프로 건담너가 아니지. 아 네. 저는. 지금 완전 초짜여가지고. 그래서 조금.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네. 이 정도 준비해줘야지. 내가. 도은이 없지. 사포가 없어? 하지마. 여러분들 이거 약간 야메스러운 방법인데. 상당히 유효야. 이 방사님 사포질 부탁드립니다. 이거면 다 해. 걱정하지마. 여러분. 여러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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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했잖아요. 제가. 다들 눈물 빠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은비님 채널에서. 이런. 진한 슬픔을 느껴본 적이 없을까. 내가 봤을 때는.